같은 사람이래 너무도 달라 무언가로 나눠지고 차별하기 바빠 그게 돈이 될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건 너무나도 나빠 학교에서 일진한 이름으로 괴롭혀 대략 수가 남아 아니라면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른 들은 애들에게 하지 마라 흔수하지 근데 니가 볼 때 똑같아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돈을 끼를 따돌리고 욕을 하고 나서 아직 모른 척 얘는 돈이 많고 얘는 돈이 없어 그래 돈이 좋다 해도 서로 상처 주지 말라고 잘생기고 돈이 많은 친구 두고 싶어 친구 두고 올리고 누고 싶다면 누구 욕하면서 친해지는 것보다는 너가 노력해서 너의 가치를 높이 올려둬 솔직하게 누구 따돌려서 울려본 적 있어 너무나도 한심해 근데 언젠가는 나도 따돌림을 당해버려 울어본 적 있었네 결국에는 똑같더라 내가 한 건 다시 돌아왔어 내가 당연해 자신부터 누군가를 존중해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그건 정말 나도 당연해 정지 정지 g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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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lf game video enough い cor